너무 예쁘다. 우와. 여기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자몽이라고 하셨나요? 그래도 재밌다. 정말 형생님 기억에 나올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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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됐다.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좋다. 짐 안에다 놓으면 돼. 정말요? 대박. 방이 근데 크지는 않아. 네. 괜찮아요. 어디다 줘야 되지? 나 여기 좀. 여기 뭐야. 나 좀 알려줘. 여기가 여자 숙소야. 근데 좋지? 여기는 여자 숙소인데. 근데 자기에는 좀 좁아. 그냥 너랑 같이 끼얹고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케이. 그러자. 그래서 너의 침대는 어디야? 저기 왼쪽에 있는 게 내 침대. 여기? 오른쪽이 고은 언니가. 구름다리 건너면 저기 바가 있어. 저기 보여? 저쪽에 있는 거. 저기서 해? 저기가 바야. 했었어? 어제 영업했어. 어땠어? 진짜 정신 하나도 없고 일단은. 정신이 없었다고? 나랑 동욱 오빠랑 칵테일 만들고 지하 언니랑 온유 오빠랑 음식 만들 거야. 주방에서 넷이. 그래서. 오늘? 오늘 낮밤 영업 다 해. 그래서 나랑 동욱 오빠는 먼저 가서 술을 팔고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서 합주하고 요리팀이랑 같이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나 혼자 합주하고 있으면 돼? 오빠들이랑.